미나사고니츠와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했는데 만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족 안하셔도 어쩔 수 없고요 매일 똑같은 머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서 좀 변화를 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우리 JPT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엄청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여러분들 걸 많이 찾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걸 빨리 찾으셔야지 그래야지 또 고득점하고 여러분들이 또 목표하신 어떤 이런 것들 승진을 한다거나 또 목표한 어떤 뭐 그런 다 있잖아요 개개인이 그래서 좋은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시간시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열강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은 안 보일 것 같지만 저는 다 보이니까요 그 열강을 어떤 분들은 새벽에 듣고 어떤 분들은 밤에 듣고 또 해외에서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무감 책임감을 갖고 저는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고득점하시리라 믿고요 오늘은 이제 독해 부분은 한 두 개 정도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진으로 이제 묘사하는 그 설명 그런 부분들을 청해서 두 파트로 여러분들 항상 제가 공부했듯이 그런 스타일로 이제 이번에도 나갈 거니까요 집중하시고요 집중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전에 우리 지난번에 요다 뭐 소다 이런 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공부했는데 지난번에 좀 이렇게 라시까지 같이 하려다가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실은 살짝 다음번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라시를 좀 뺐어요 그래서 오늘 라시랑 조금 더 비교할 수 있다면 요다 소다 이런 거랑 같이 비교해 봅시다요 자 라시에 대한 얘기인데요 라시하게 되면 여러분들 오는 꼴 다 아시잖아요 이것도 역시 양태를 나타내는 거로써 그 동사 같은 경우는 원형이 오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후루라시 아메가 후루라시 그러면 비가 내릴 것 같다라는 거죠 양태라는 건 전문 용어니까 뭐 이런 거 같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는 원형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영용사라든가 마찬가지로 역시 원형이 오죠 어 맛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역시 오이시 라시 원형이 와요 기본형 오이시 라시라든가 그렇지만 나형용사 같은 경우는 어간이 오죠 어간 어간이라는 건 다 어미를 뺀 거죠 그래서 야 조용한 것 같다 그러면 시즈카 다인데 다를 빼고 그쵸 시즈카 라시라는 이런 형태 어간 플러스 라시 형태로 오는 거죠 그 다음 명사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이제 뭐 붙어 꾸민 것 같다 할 때 유메라시라든가 그쵸 유메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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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명사는 그냥 이렇게 붙어서 오는 거죠 그 다음 뭐 조사 같은 경우는 까지인 것 같다 할 때 뭐 마데라시 까지인 것 같다 해서 마데라시 이런 형태로써 그냥 붙을 수 있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기초학습 때 여러분들 많이 학습했을 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용내를 본다면은 내일은 비가 올 것 같네 라고 했을 때 내일은 아시다와 아메가 후루라시네 라는 형태죠 근데 이런 라시는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떤 주관적인 판단도 있지만 주는 뭐냐면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들었거나 뭔가 이렇게 다른 거에 의지를 해서 인 것 같다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라든가 정보 제공 누가 뭔가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인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관적인 소우다랑은 틀려요 야 맛있겠다 이럴 때 오이시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우다는 좀 주관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만 이 라시라든가 우리 먼저 번에 배운 요우다는 특히 라시 쪽은 뭔가 이렇게 뭐에 출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니나니니 요르토 누구누구의 으아미야 또는 요레바 나니나니니 요레바 이런 형태가 온다면은 더 현명하게 라시의 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뭐뭐의 으아미야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분이 요르토 신문에 의아미야 신분이 요르토 신분이 요르토 그래서 고토시 노 나츠와 올여름은 히독구 아츠이라시 히독구 굉장히 아츠이 더울 것 같다 그죠 신분에 의하면 출처 뭔가 제공 정보 제공이 된 거죠 이런 거와 같이 연결해서 라시의 형태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향인 경우에는 어떤 좀 근거가 조금 있어야 돼 그래도 그러니까 라시의 쪽은 자기의 어떤 그 뭔가가 이렇게 출향을 하는 경우는 좀 덜 사용하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뭔가 출처가 있어야 되고 남에게 듣거나 그죠 듣거나 비교적 확실한 객관적인 어떤 근거나 이유를 토대로 얘기하는 경우 이렇게 추측으로 라시를 쓴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김우라상와 김우라씨는 카오이로 카오이로 하게 되면 안색이죠 카오이로 안색이죠 카오이로가 와르이데스 오늘 쿄 뭐 붙어가지고요 김우라상와 쿄 카오이로가 와르이데스 어 어쩜 오늘 좀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랬을 때 김우라상와 비옥기 비옥기 하게 되면 병이죠 비옥기라시 그죠? 비옥기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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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병인 것 같다 이런 형태로 써서 근거 있을 때 라시 형태를 당당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눈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추측하는 경우 있죠 직관적으로 추측하는 경우 자신의 눈으로 직관적으로 추측하는 경우 좀 주관적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라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소우다를 하는 거죠 옷을 보고 큰 거 같다 오기라시 이렇게는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직관적인 거에는 라시를 쓸 수 없다라는 거 항상 주관적인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우다 형태로 쓴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거 같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럴 경우에는 오기소우다 큰 거 같다 오기소우다라든가 요다를 써서 오기요우다 이런 형태를 써야 되지 라시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거듭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요 라시 같은 경우는 음운 형태로 쓰이지는 않아요 음운 같은 같을까요? 이런 형태로 라시일까? 라든가 라시이 됐을까? 이런 형태로 안 나오고 부정도 안 돼요 부정도 뭡니까 유학한다고 유학하는 거 같다 류 갖고 쓰러 라시구나 그러면 유학하는 거 같지 않다 이렇게 부정 형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 형태라든가 음운 형태도 이렇게 안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은 이 라시이가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시이는 뭐뭐인거 같다도 되지만 답다라는 말 어우 쟤는 진짜 학생답다 그때 각세의 라시이라든가 그죠? 이런 형태 어우 저 사람은 천상 여자 여자답다 그때 온나노 히토라시이라든가 이런 거 온나노 히토라시이라든가 이런 형태 답다라는 형태로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라시이랑 유다랑 요다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요다 쪽은 좀 주관적인 형태가 많고 라시는 객관적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근데 라시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라시만 사용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외부에 의한 확신함 뭐 지금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요 외부에 의한 확신적인 출향 외부에 뭔가에 의해서 확신은 어떤 추측을 한다거나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확실하게 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말할 때는 라시만 써야 됩니다 덴키 요호니오르토 덴키 요호 일기예보에 의하면 확신한 증거가 있죠 아시다와 아메가 후루라시데스라는 내일은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거했을 때는 라시를 써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요다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그때의 어떤 감각 이게 따른 직감적인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것만 사용하게 되면은 나 지금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와드시 카제 오 히다 직감적인 감각 히다 요다 감기에 들린 것 같아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아마 라시가 오늘 충분하게 이해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요오다 아! 지난번에 못 봤다고요? 지난번 거 한번 클릭하셔서 보셔가지고 요오다 소오다 내가 앞부분에 설명했거든요 그거랑 같이 요거랑 연결해서 봐주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양떼에 대해서 크게 세 분류의 거를 우리 지난번 이번을 통해서 확실하게 공부했으니까 뭔가 필! 감이 좀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해 부분을 한번 이제 오늘은 두 개 정도를 봐야 되는데 아주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상 독해라는 건 뭡니까? 그쵸? 전체적인 내용 꽉 메꾸고 있으면 돼요 전체적인 내용을 쫙 꾀차고 있으면 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뭐 넣는 거 이런 거 소프트한 거 그 다음에 조금 하드한 거 이런 것들이 독해에 나오는 거고요 솔직한 얘기로요 전체적인 문장만 딱 뭐 딱 이렇게 꽤 차고만 있으면 이런 소프트한 문제라든가 뭡니까 조금 그 뭐니 그 어려운 좀 전체적인 내용 작가가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 어떤 건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먼저 항상 독해 볼 때는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떻게 알아야 했어요? 어? 문제부터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토노 우아사 우아사 반아시와 도우 나리마스카 우아사 하게 되면 소문인데 이야기는 하나시잖아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우아사 반아시가 됐죠 그래서 사람의 소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소문에 대한 얘기 이 소문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오나 봐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쵸? 뭐 이거 단골손님 아닙니까? 1에 들어가야 될 거 어떤 거냐 그쵸? 아유 이번에는 또 2에 들어갈 거 그러니까 문제가 뭐 크게 크게 그 범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문장 많다라고 질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유징 치징 다치 또는 친구의 지인들과 이거 다치하게 되면 복수죠 그래서 유징 치예요 이거 치징 다치 또는 카이완이 카나라즈 히토노 우아사바나시 와 가 데테키마스 친구 지인들과 친구의 아는 사람들과의 회화에 반드시 카나라즈 히토노 우아사바나사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소문에 관한 이야기가 데테키마스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면 술 한잔 먹고 또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고 식사하면 주로 두 사람의 만난 사람들의 얘기도 하지만 항상 제3인의 이야기가 그 주인공이 나오죠 그리고 전문용어로 씹는다고 그러죠 그 얘기입니다 소문에 대한 근데 소문에 대한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하는 경우보다는 나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저만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그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구 지인들과의 회화에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소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요이것도 대와나이시 그쵸? 내가 얘기했죠 그다시 좋은 일은 아니고 좋은 것은 아니고 우아사나노데 소문이기 때문에 오히레 오히레하게 되면 오히레가 즉구하게 되면 오 꼬랑지 아닙니까 오히레가 즉구하게 되면 이야기가 실제 이상으로 줄줄 막게 끌려있다라는 건 뭐냐면 실제 이상으로 커져있어요 소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이야기 소문이 점점 커져있다 커져서 오오키코나테 커지게 된다고 오모오노데스가 생각됩니다만 이라는 거죠 소문이기 때문에 막 그냥 군대덕이가 막 붙는 거죠 하나인데 둘 셋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다지 좋은 일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소문이기 때문에 아주 실제 이상보다 줄줄 끌고 커져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욕구모 와르구모 좋든 싫든 히토노 욕구모 와르구모 밑을 잡고야 돼요 좋든 싫든 히토노 우아사모 사람의 소문도 뭐뭐뭐뭐 이래요 1번이라고 1번 들어갈 때 찾으시면 돼요 암만 좋든 싫든 간에 사람의 소문도 얼마 안 간다 라는 뉘앙스가 들어갑니다 난토나 왠지 의미가 그렇죠 그 이야기를 받아들면 이미지가 나빠지는 얘기거나 오해를 초래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어떻다 슬픈 일이라는 거죠 우아사바나 시대 우아사바나 시대 소문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을 히토 판단이죠 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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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판단하거나 선입간 읽을 수 있죠 시험장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센유강 센유강 판단하거나 선입간을 모쯔 갖는 사람이 마와린이 주위에게 주위에 닭상이마스 많이 있습니다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해 야 걔가 뭐했대 그럼 그걸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선입간을 가져야 딱 그렇게 했대니까 얘는 이런 애야 그런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죠 여러분들 지분도 그것도 뭐 자신에 대한 일도 나니까시라 왠지 우아사 자신도 마찬가지로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끼리 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내타 하게 되면 재료예요 재료 소문에 대한 재료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콰이데스 무섭습니다 나도 다른 친구들 얘기하지만 나도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는 내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야깃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듣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아사와 키키 아가씨 소문은 듣고 흘러버리는 겁니다 흘러다 나가시죠 키키 나가씨 그러면 흘러버리고 그쵸 흘러버리고 내타니 어떤 이야깃거리가 되어 있는 사람과 만나서 하나시떼모 이야기해도 이야기해도 코오깡입니다 호감 코오깡 호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면 젠젠 키니시마생가 젠제 전혀 걱정이 안 들지만 우아사우 소문 소문 코오아이 대수 무섭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고선 귀로 흘러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쿨하게 딱 흘러들거나 아니야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또 소문이 되어 재료가 된 사람과 만나서 아무렇지 않게 호감을 갖고 있다면 전혀 걱정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문이라는 거는 무섭다라는 거죠 나레가 누가 노이웃 어떤 작정으로 우아사우 소문을 나가스노 대시오까 퍼트리다죠 흘리는 거 아닙니다 이때는 퍼트리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작정으로 소문을 퍼트리는 것일까 사사이 이거 참 어려운 단어죠 밑줄 쫙 그세요 아주 자질구레한 사사이라고 읽어요 사사이 사사이 아주 조그만 일로 시가의 시 시가의 시 시가의 시 하기 때문에 복수하는 겁니다 보복하는 거예요 작은 일로 복수할 작정으로 쭈머리 대 소문을 퍼트리는 걸까 까시라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로 이씨 하고선 복수 보복하는 작정으로 소문을 퍼트리는 걸까 아니면 이아다까라 싫기 때문에 이아다까라 아 이아다까라가 아닌지 이건 키라이 가 됐으니까 키라이죠 싫어하기 때문에 이아나 이아나 한자가 똑같을 수도 헷갈렸어요 키라이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아나 아주 나쁜 좋지 않은 소문을 흘리는 것일까 그죠 보복을 하려고 소문을 버티는 건지 아니면 싫어서 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와타시모 우아시바나시노 네타니사렛때 나도 소문에 대한 어떤 이야깃거리가 돼요 토마시니 토마시니 토마시하게 되면 돌고 도로는 거죠 쭉 도는 거야 토마시 돌고 돌아 신소 진상 진상을 키카사렛다 고토가 아리마시다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진상을 들은 적이 있지만 히토 와르크 이타이 히토 때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뭔가 난이가 뭐가 사람을 나쁘게 그렇게 소문을 만들고 싶은 그 사람이라면 뭐가 뭐뭐일까 라는 거죠 사람을 씹느냐 이거죠 뭐가 씹는 것이 뭔가 그게 좋느냐 라는 의미가 되겠죠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됐죠 조금조금씩 여러분들 보니까요 그죠 소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한번 흘펴봤는데요 너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이걸 가지고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히토노 우아사바나샤 도우나리마스카 라고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소문에 대한 일을 일이라고 소문을 냅니까 아니죠 소문 내는 건 어때요 일을 이삼으로 뻥튀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야기를 코초 가장을 코초라 그래요 코초 가장하고 그 다음에 고카이 오해 오해를 초래하는 거 만에쿠 그것도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소문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야기를 과장하고 오해를 초래하게 한다라는 거죠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그죠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소문에 대한 얘기가 1이 1이 아니면 1이 2, 3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1에 들어갈 건 소문이 암만 길어도 일본의 관용적인 거 75일 나나즈 고니찌라고 그랬잖아요 소문이 암만 길어도 소문이 암만 길어도 75일만 지나면 진상이 딱 밝혀지는 거죠 여러분들 나쁘다고 막 하는 걸 보더라도 75일 왜 75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75일 나나즈 고니찌라고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에 들어갈 거는 그렇게 남을 나쁘게 말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사람을 씹어가지고 뭐가 즐겁느냐 타노시데시오까 그죠 뭐가 이렇게 즐겁습니까 라는 거죠 아주 반어적으로 얘기한 거죠 정답은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큰 독해 문제를 하나 더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해를 한번 보죠 역시 1에 들어갈 Q운이 나니까 이노리타쿤 뭔가 기도하고 싶다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기도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갑자기 뭔가 기도하고 싶어진다고 했는데 언제냐 언제 기도를 하고 싶어지느냐 언젠가 요 포커스를 맞히세요 언제 기도하고 싶어지는지 두 번째 아 이거야 뭐 단골수님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아 내용 나이오니 아테이름원호와 난데스까 내용 가 맞는 걸 고르라는 거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꽤 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하나씩 또 한번 봅시다 자 보죠 난데까 와케가 와카라 나이게르도 난데까 와케 하게 되면 이유죠 왠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Q운이 갑자기 나니까 나니까 하게 되면 뭐 왠지 그쵸 왠지 나니까 인오리타쿠나타 아까 문제에도 나왔죠 기도하고 싶어 인오로 하게 되면 기도하다는데 기도하고 싶어졌다 이유는 모르지만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졌대요 Q운가인오나카다 교회 안에서 인오리오 사사게로 사사게로 하게 되면 바치다 바치다 기도를 바치는 신부 이 부자의 반타금입니다 신부 신부노요니 신부처럼 교회 가시면 신부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바치는 신부와 신부처럼 갑자기 왠지 기도하고 싶어진대요 고코로까라 마음으로부터 내가이 어떤 바람을 전하고 싶어진다 왠지 테레비의 나까노 그쵸 테레비 속에 보우 류끄데기 폭력적 보우예요 호의 탁은 보우 류끄리에다 조금만 요구 덕기나 A조니 영상에 A조 영상 A조니 폭력적인 영상에 또는 맞다와 니치즈오 노 또 나왔네 작은 사사이 사사이나 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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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론하기는 말다툼이죠 구론이니까 말로 막 싸우니까 그래서 테레비 안의 폭력적인 영상에 또는 일상의 작은 어떤 그런 말다툼에 맞다와 또는 에스카레타니 에스카레타에 도시테면 어떻게 해도 이제 뭐 어떻게 해도 도시테면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해도 여기서 끊어야죠 도시테면 어떻게 해도 음악구 잘 노랬나구 탈 수 없었어 탈 수 없었어 하하오야오 엄마를 사가시떼 찾고 나이테일 온난호 거야 그러니까 그 에스카레이터를 타야 되는데 어떻게 해도 잘 탈 수 없어서 그 엄마를 찾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랑 이유와 나니까 이유는 뭔지 와까라나이케라도 모르지만 유시요 유희 석양 유우시 유우시 석양을 새니 등에 등지고 혼자 히또리 즉 쭉 나이테일 울고 있는 오토코노코야 남자아이랑 요런 때 요런 때도 뭐예요 요런 때도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텔레비전 속에 폭력적인 영상을 보고 또는 일상의 작은 어떤 말다툼 또는 에스카레이터에서 어린아이들 여자아이가 잘 못하가지고 엄마를 막 자꾸 울고 있는 그런 모습 또 이유는 모르지만 그 석양을 등지고 혼자 쭉 그냥 울고 있는 그 남자애들 이런 때 보게 되면 기도를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다 뭡니까 다른 거죠 다른 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남을 위해서 뭔가 기도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손나 이론나 카나심이요 그런 이런 그런 이론나 여러가지 카나심이 슬픔 슬픔을 매니스루하게 되면 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미루예요 미니우 볼때마다 타비는 뭐뭐 할 때마다죠 볼때마다 와타시와 나는 무쇼니 부 아니에요 무쇼니 무쇼니 아주 그냥 무성하게 무쇼니 무쇼니 그러니까 공연이 있죠 공연이 어떤 성격이 없으니까 공연이 이노리타쿠나루 그렇죠 그런 슬픔을 보게 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른 영상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보고 싶더라도 기도를 하고 싶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나이져부 키또 나이져부다 괜찮아 틀림없이 괜찮기 때문이야 라고 베츠니 특별히 특별히 베츠니하게 되면 특별히 이히도 좋은 사람을 이마사라 이마사라 그렇죠 이제와서 괜찮아 틀림없이 괜찮다 있기 때문에 게임 때문에 라고 특별히 좋은 사람을 지금 와가지고 이제와서 엔지타일 연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자기 자기의 어떤 좋은 사람 어떤 좋은 사람의 어떤 인상을 지금 연기하는 건 아니지만 카나시바메니 좀 슬픈 장면에 소우구 여기 타금 있어요 소우구 조우하며 만나면 있죠 어떤 슬픈 장면에 만나면 뭐 뭐 하고 싶다 지블노 무력구사 무에요 이것도 역시 무력함에 깨닫고 키즈잇대 응? 그런 무력함에 자기의 어떤 무력함에 깨닫고 마음은 거꾸로 와 우렛다 하게 되면 익은 바나나노 요우니 그 바나나 마음은 익은 바나나 바나나 익은 거 봤어요? 물컹물컹하죠? 딴딴하지 않죠?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죠? 부드럽죠? 어떤 그런 걸 요걸 비유한 거야 요우니 아까 우리 했던 요우니 바나나 마음은 아주 성숙된 바나나와 같이 치즈잇대 작은 힘을 작은 힘을 찌까라오 쿠와 에루 더하는 것만으로 더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작은 작은 힘을 더하는 것만으로 잇도모 아주 아주 잇도모 아주 간단히 간단하게 이탄데시마오 아파 버린다 이탄데시마오 아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어떤 무력함을 깨달았고 마음은 소프트해지는 바나나와처럼 작은 힘을 더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아파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가 내리는 것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거 우울증이 약간 증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이 좀 깨닫게 되면 아휴 저 사람에게도 내가 베풀어야지 저 사람에게도 해야지 그 생각에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옵니까?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생각 장례식장 갔다 오면 아휴 이제 인생 잘 살아야지 내가 이거 한 번은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오잖아요 태어나면 죽는 건데 우리는 죽는 거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정치인이라든가 아주 뭐 간에 못해 부자들이 막 70, 80대 가두고 그 돈과 관련된 거 아니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그죠?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어떤 자기가 좀 약해지다 보면은 모든 게 슬퍼지 모든 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죠 간단하게 아파온다 라는 거예요 그 바나나와처럼 작은 힘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아파온다 이야바 소이 그것은 소래와 타다 단지 지불노 탐에 자신을 이해한다고 또죠? 이해한다고 이에르노 까모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으면 호원톤이 정말로 히터와 사람은 카나시민이 어떤 슬픔에 무력구나 무예요 이것도 역시 무력구나 무력한 손자이에요 존재 때문에 존재가 아니라 손자입니다 존재로 무력한 존재 얼마나 인간이라는 게 나약합니까 솔직히 모두에 찔리면 아파하는 게 인간이에요 강하여 왜 사람인자입니까 왜 혼자서는 못 살아요 여러분들 부부들한테 물어보세요 외롭습니까 안 외롭습니까 부부들끼리도 외롭대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외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인자가 서로 의지하라고 산 거거든요 가끔가다 금방 얘기했지만 조금만 이렇게 뭡니까 금방 내일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이런 거를 못하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월세를 살더라도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스라든가 조금만 그걸 안 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답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사람은 외로움에 무력한 존재예요 뭐 갈대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소리 닿게 돼 그것만으로 그것만으로 소리 닿게 돼 그것만으로 나니뭐 아무것도 됐긴 하구나 할 수 없게 된다 할 수 없게 된다 다토해 예를 들어 낫긴 하가라 울면서 그죠 니꾸이 니꾸이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나쁜 증오하는 거죠 증오하는 사람을 코부시 완전 되게 힘들죠 코부시 권자요 코부시 주먹 나그로또 나그로또 때리려고 생각해도 캐시떼 결코 결코 우맛고 잘 입구고 또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울면서 울면서 어떤 증오하는 사람을 주먹으로 치려고 생각해도 결코 잘 되는 일은 없다 또 낫긴 하가라 울면서 누군가를 다레까오 키스스케요 또 상처 입게 하려고 해도 나미다데 눈물로 마에와 아픈 나니뭐 아무것도 비에 야시나이 볼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자기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해도 잘게 되지 않고요 또 울면서 뭔가를 상처 있게 하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다 그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좀 슬픔에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만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손업 아쉬우니 그 장소에 낙기쿠즈레르 낙기쿠즈레르 하게 되면 그냥 울면서 쓰러지는 거죠 울면서 쓰러질 뿐이다 다까라 그렇기 때문에 이마 지금 아타시아 무쇼우니 지금 나는 공연이 무쇼우니 나니까니 무언가에 이노리오 사사게다 기도를 드리고 싶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붕 떠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이제 여러가지 어떤 좀 상처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인 내용 스토리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지만 남을 위해서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1번 키우니 나니까 이노리타쿠나타고 또 아루가 이츠데스까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언제냐라고 했죠 언제냐고 그랬어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자 카나시바메니 소구시 또 슬픈 장면에 조우한다거나 자신의 지분은 무력구사님 무력함에 키가 쓰이다덕기 좀 이렇게 깨닫게 됐을 때 그죠 바로 그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보시게 되면 E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언제냐라는 건데 E에 들어갈 거는 D 단지라는 말로 넣어주시면 아마 이야기 스토리가 딱 적당히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과 맞는 걸 고르라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은 자신을 위해 언젠가는 타닉노타메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노리오 사사게타의 기도를 올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문장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거는 좀 이렇게 소프트한 어떤 이런 얘기고 뒤에 거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 독회를 보면서 우리 복회보를 요령도 배우지만 인생을 좀 여러분들 느끼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넓은 마음으로 지내시는 그런 요번이 이번이 됐으면 좋겠네요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청의 듣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청의 듣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계속 시리즈로요 비즈니스적인 어떤 경어적인 표현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학습자들도 뭐 필요하겠지만 고급 학습자들도 제일 약한 게 비즈니스적인 용어 특히 경어적인 게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경어적인 걸 좀 아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듣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거야 쉽게 할 수 있지만 들리는 거는요 상당히 좀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거나 듣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그걸 좀 인지해 주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10개 정도 잡아봤어요 한번 들어봐 주시는데요 이번에 들어야 될 거는 이 사람을 알아요 라는 건데요 세 가지 패턴이 돼요 이 사람을 압니까 보통으로도 되고 이 사람 알아 도 되고요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정도로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A, B, C 누구 만나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지만 말의 쓰임이 틀리잖아요 정중도가요 그거예요 그걸 좀 아시고 뭔가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사람 알아요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세 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1 이 사람을 아세요? 이 사람을 아세요? 이 사람을 아세요? 그렇죠 세 개를 여러분들 들어봤는데요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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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때 형태에다 마스 형태 그죠? 때 형태에다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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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스 형태 같은 경우 제일 이런 마스 형태는 제일 무난한 패턴이죠 이런 게 보통 여러분들을 쓰시는 말이고요 친구들끼리는 여러분들 시대로 이랬죠 이두 생략이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고 있느냐라는 그 말을 그 알고 있느냐 말을 고존지라는 그죠? 고존지라는 이런 패턴이 아예 그냥 와버렸어요 고존지데스까 이 말 자체에 경호가 있잖아요 고존지 이런 패턴 떼いますか 떼를 떼います 이거 벌써 틀려요 말의 격이 틀리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아시고 듣고 쓰셔야 된다라는 아셨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쵸? 제가 끊기는 살고 잠깐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제일 보통 쓰는 패턴이고요 데스랑 맛 이런 거 빼면 그러면 뭐예요? 간단하게 몰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에 존지 악의 맛 이런 정중한 표현에 약간 그 뭡니까 정중한 표현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양적인 표현에 그냥 악의 맛 존지 악의 맛 해서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라는 패턴으로서 아예 그 자체 모른다는 그 자체의 겸양어를 썼잖아요 이렇게 씀으로써 말의 어떤 그 뭡니까 그 정중도가 틀려진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비즈니스 하게 되면 존지 악의 맛 그러면 모른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역시 알고 있다라는 표현들인데 한번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세 개입니다 똑같은 패턴이겠죠 나마에와 이름은 마에까라 전부터 시때 이마스 알고 있다라는 이런 거 처음 그 다음에 나마에와 마에까라 시때루 시때루 알고 있어 라는 거 세 번째 거는 나마에도 아니고 오를 붙였죠 나마에와 이름은 마에까라 존지 악의 때 이마스 때 이마스도 아닙니다 오리마스 오리마스 존지 악의 때 오리마스 그러니까 훨씬 정중도가 넘쳐 흐르죠 그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또 보지요 여러분들 요거는 뭐냐면 한번 인사하고 싶었어요 인사가 뭐예요 그쵸 아이사츠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이전부터 한번 인사하고 싶었습니다만 이런 패턴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훨씬 말의 격이 틀려요 여러분들 아이사츠가 들리셨죠 그래서 이치도 아이사츠 시타 가타 노 데스가 시타의 과거형태 시타 가타 노 데스가 요거 데스 무난하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데스 빼야죠 시타 가타 노 가 됐죠 시타 가타 노 세 번째 거는 모우시아게르란 말이 들어갔어요 모우시아게르 그죠 모우시아게르가 들어갔다는 건 훨씬 모우시아게르 그래서 이치도 고아이사츠 모우시 아게타 가노데스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이런 거죠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게 들어갔으니까 벌써 말이 훨씬 비즈니스적인 얘기죠 그 다음 거는요 와 오늘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좋았다라는 거는 이 요깠다 이런 형태가 나오죠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올 거예요 요깠다 이런 거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형태인데 비즈니스적인 거를 중점으로 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들어보죠 그쵸 아우가 아예타 가정 형태가 되겠죠 오늘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요깠다 친구들끼리 쓰는 말인데 세 번째 거 잘 들리셨습니까 오늘 만날 수 있어서 만날 수 있어서 가카렛 라고 했죠 가카렛 만날 수 있어서 오메니 가카렛 그쵸 오메니 가카렛 오메니 가카렛 가 들리셨어요 이거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있어요 n 이라고 그래요 n n n 하게 되면 인연이에요 인연 인연 인연입니다 n n n n 인데요 여기 들리셨어야 됩니다 이런 게 인연이 있었습니다 라는 패턴인데 세 개 들어보죠 86 가이드들이나 이런 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자이마스라는 형태를 많이 쓰죠. 아스코니 야마가 고자이마스 저기에 산이 있어요. 이럴 때도 아리마스가 아니라 고자이마스 이런 형태로 쓰는 거죠. 그게 아리마스의 겸양체로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거는요.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한 적이 있다면 과거 형태 따이다, 고토가 아리마스 형태인데 이것도 지금 얘기했던 거에 준할 겁니다. 한번 3개 들어봐요. 87. 훨씬 뒷부분 여러분, 알아듣기 힘들죠. 일쇼니仕事をしたことがあるのですが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이고요. 두 번째 거. 일쇼니仕事をしたことがあるのですが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지만 이런 형태가 됐고요. 세 번째 거는 고이쉬니 이쉬니에다 고를 붙였죠. 고이쉬니仕事をしたことを 사せていただく 들리셨어요? 사せていただく? 시켜봤다. 라는 거죠. 훨씬 이런 패턴이에요. 사せていただいたことがあるのです. 그렇죠? 사せていただいたことがあるのです. 이런 형태. 시켜서 봤다. 시켜서 봤다. 얼마나 정중한 겁니까? 겸양을 쓰므로 써서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세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거고 사せていただく 형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거는요. 퇴직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퇴직했습니다. 라는 패턴인데 비즈니스적인 거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거니까요. 자, 들어보죠. 그쵸? 뒷부분이 틀린 거죠. 타이쇼크는 여러분 다 들으셨죠? 퇴직이죠. 타이쇼크 그리고 맨저 거는 심하시타고요. 스르르 아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친구들끼리는 시타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있다 심하시다가 됐죠. 있다 심하시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 훨씬 자기를 겸양, 낮춤으로써 상대를 올려주는 거니까 비즈니스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거죠. 있다 심하시다. 그쵸? 이거 들리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봐주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이런 패턴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쪽이고요. 자기 쪽을 지금 낮춰주는 거고요. 이거는 두 번째 거 지금 들어야 될 거는 상대를 올려주는 표현이죠. 상대. 상대. 그래서 나사르라는 거는 상대에게 쓰는 거 아닙니까? 하시다. 어? 나사로. 이게 훨씬 경험 상대에게 쓰는 거죠. 주문하셨어요? 어? 그 추먹니 나사이마시다까지 나사로. 손님에게 상대방에게 하셨습니까? 이런 게 아마 나올 건데 벌써 퇴직하셨어요? 라는 패턴인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정중도가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죠. 89. 뭐 다이속しました까? 뭐 다이속した까? 뭐 다이속 나사이마시다까? 그렇죠. 나사이마시다까? 벌써 하셨습니까? 친구들끼리는 시타까?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건데요. 어떤 거냐면은 나카무라 씨와 하시모토 상와 찌리는 낚시죠. 찌리는 낚시죠. 찌리, 낚아마하게 되면 우리는 낚아마를 좀 다른 용도로 쓰는데 이거 동료를 낚아마라고 그래요. 1번에서는 동료라고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라는 패턴이요. 그래서 처음 거는 키, 키 맛있다.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키 있다. 들었어. 세 번째 거는 훨씬 정칭토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낚아마데 이라셔루 또 우가가이마시다라고 했죠. 우가가이마시다. 들었습니다. 우가가이마시다. 낚아마데 이라셔루 동료라고 우가가이마시다. 키키마시다. 키쿠에 훨씬 겸양 표현으로써 정중도가 있잖아요. 이거 우가가이마시다.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시험도 시험이지만 일본과 기업 대 기업으로써 이렇게 비즈니스석으로 만나면 이런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비즈니스석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패턴의 공부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처음 거 두 번째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만 이 비즈니스석인 건 공부하신 분들도 참 많이 헷갈려야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리즈로 하는 거니까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거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진 묘사를 하는 건데요. 일단 사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에요. 이거 호도교라고 그러죠? 보도교. 우리는 육교라고 그러죠? 호도교. 그리고 뭐 차 한 대 있고요. 사람들 여기 있고 신호 신호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밤에 가로수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게 있는 이런 그림을 잘 묘사한 거를 1, 2, 3, 4에서 골라보라는 거예요. 자, 못할 거 없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6 에이, 호도교. 波動橋に車が衝突しました。 B. 波動橋に人っ子一人いません。 C. 波動橋に信号はありません。 D. 波動橋の近くにビルが隣立しています。 C. 波動橋に人っ子一人いません。 B. 人っ子一人いません。 B. 人は一人いません。 C. シンゴはありません。 C. シンゴがありません。 C. 信号はありません。 없죠?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번째 건 호도고노츠가구니 비루가 뭐라고 했어요? 린 리츠 라고 했죠 린 리츠 린 리츠 린 리츠 하게 되면 숲을 이루고 있다 숲을 이룬 게 있습니까? 숲을 이루는 게 없죠 정답은 신호가 없다라는 신호등이 없다라는 이 그림에서는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숲이 들렸느냐 신고가 들렸느냐 린 리츠가 들렸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B번에는 히토코 히토리 이런 게 들리느냐는 건데 그런 것만 여러분들 체크했었으면 정답은 C가 정답입니다 신호가 없다라는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죠 죄송합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요게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디에라는 거예요? 요 마크가 일본에 가면 많이 있는데요 신사입니다 신사 신사예요 요 마크가 그럼 신사에서 뭔가 이 그림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質問 17 1번은 뭐였어요? 교회가 나왔죠 교회예요 교회 그죠? 키리스토 교회는 오 마찌리는 마찌리는 아니죠 축제 그러니까 행하여진다 요건 교회는 아니죠 두 번째 거는 진자죠 요게 정답이죠 진자 신사 진자 그죠? 진자 진자니까 진자는 오 마쓰리가 신사의 축제 요게 마크가 행하여지고 있다 정답은 B입니다 세 번째 거는 징 들리셨어요? 징 사원 절이죠? 지 징 절이죠? 절 아닙니다 그 다음에 A가 들리셨죠 이거 한번 버켓을 열리면 얼마 되지도 않은 거니까 영화 축제가 된다 아니죠 정답은 신사 진자가 들리시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셨죠? 정답은 B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는 전차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기에 자동차가 요 전차 밑에 가드라고 그러는데 요기를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차가 있어요 그리고 전차가 지나가고 여기 빌딩이 있고요 그죠? 요런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 자 요런 그림을 잘 설명한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質問 18 質問 18 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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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가도라고 그럽니다 영어화된 일본어 가도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셔야 했습니다 싯다오 쿠그르 빠져나오다 할 때 요런 표현이 있어요 싯다 아래를 빠져나오다 쿠그르라는 표현 아래를 빠져나오다 요거를 들리셨어야 돼요 아래를 빠져나오다 근데 A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르마와 가도 그죠? 차는 가도 그죠? 가드의 밑을 빠져나온다 지금 차는 여기를 좀 빠져나오고 있죠 요게 정답인 것 같아요 미는요 구르마가 톤넬 까라 이거 터널 아니죠 톤넬 터널 아니죠 톤넬 그거 아닙니다 나오고 있다 세 번째 거는 말의 표현을 잘못했어요 넨샤와 전차는 구르마 노 싯다오 전차는 구르마 노 싯다 차의 밑을 아니죠 이게 지금 전차가 차 밑이 아니라 위를 달리는 거 있죠 쿠그 그리고 표현이 틀렸어요 싯다오 아래를 빠져나온다 이건 아니죠 네 번째 거는 유센 들리셨어요? 유센 유센 우선 유센 그래서 넨샤요리 전차보다 구르마가 유센 사레마스 우선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그림을 파악해서 우선된다라는 뭐 이런 게 나옵니까 아니죠 정답은 가도 너 싯다오 쿠그루 가드 밑을 차가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 요게 A가 설명이 제일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로석이라고 하고 있지만 일본은 유센 새끼래요 우선석이에요 우선석이지 경로 나이만 들었다고 안는 게 아닙니다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셨죠? 싯다오 쿠그루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밑을 빠져나오다라는 겁니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19번은 요런 그림을 설명한 건데요 자 요게요 요거 요거 지금 뭐 요기 처마가 있는데요 요기 처마 아래 있죠? 아래에 빨래가 걸려져 있는데 요거를 녹기라고 그래요 녹기 처마를 녹기 녹기 그 다음에 아래를 싯다라고 해서 녹기 싯다를 요거 처마라고 그럽니다 요거 요거를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녹기 싯다라는 표현은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싯몬 19 A 센탁모노와 옥ないに 干してあります B 센탁모노가 取り込んであります C 센탁모노와 엔가와 に 干してあります D 센탁모노와 녹기 下 に 干してあります 자 버켓몬을 원리적인 거예요 정답은 나왔죠? D라는 거 녹기 싯다라는 게 뒤에 나왔잖아요 뒤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세탁모노와 그 다음에 B번은 토리코모 들리셨어요? 빨래를 걷어가는 거예요 토리코모 토리코모 빨래를 걷어가는 거 아니죠 C번은 엥가와 들리셨어요? 엥가와 이건 텐마루예요 텐마루 엥가와 텐마루 텐마루에 말리고 있다 텐마루 아니죠? 그래서 녹기 사키 아주 좋아요 녹기 사키라는 걸 사전으로만 알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림이 딱 나오니까 아 고래가 녹기 사키구나 이게 지금 녹기 사키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거 녹기 사키 녹기 사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 처마미치라고 그럽니다 처마미 그래서 정답은 D가 됩니다 D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준비한 마지막 문제인데요 와 저도 여기 가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아느냐 모르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의 벼룩시장 같은 거예요 벼룩시장 즉 후리마켓도라 그래요 후리마켓도 벼룩시장 요것만 요 그림만 요것만 파악하면은요 후리마켓도만 아시면은 이 문제는 그냥 딱 풀 수 있는 문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0 A 제공 제공하고 있다 홈리스트라게 밥 준다 이런 건 아니죠 B. 프리마케토니 닥상로 히토가 참가하고 있죠 뭐 사구팔고 이겁니다 프리마케토 이거입니다 C. 닥상로 히토가 스와리코무 이거는 우리나라 데모할 때 앉아서 그걸 생각합니다 스와리코무 하게 되면 농성하는 거 있죠 거기 농성할 때 데모할 때 스와리코무 있죠 그거에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도로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니죠 D는 이에요 오아렛다 집에서 오아렛다 오후가 쫓다는데 쫓겨난 오아렛다 홈리스가 슈가에 지폐를 하고 슈가에 들으셨어요? 지폐를 하고 있다 지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슈가에 지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프리마케토에서 사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B번이 정답입니다 와 이렇게 우리 막 달려왔는데 저는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케블럴리 그때그때 배웠던 거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아까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고득 좀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오늘 배운 것도 정리 한번 하셔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점수도 업 시켰으면 좋겠네요 아셨죠?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진짜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자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